중생은 조금 잘나갈 때 척을 엄청 지어놓습니다. 못 나가면 또 그렇게 자기 반성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다가도 오히려 힘들 때는 자기 반성을 하는데 잘나갈 때는 하늘이 나만 이뻐하는 줄 알아요. 그래서 또 팽 당하고 나서야 꼭 그런 건 아니구나. 그땐 또 막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. 난 원래 이 자리가 맞았어. 난 원래 이럴 사람이었어. 하다가 사람들과 안 돼 보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죠? 막 자기 비하하고 있어서 아니야 너 사실 괜찮아. 그럼 또 막 잘난 체를 시작해요. 사람은. 물에서 건져주면 또 잘난 체를 시작합니다. 사실 내가 소시적부터 좀 그랬지. 항상 위기에 빠지면 누가 도와주더라고. 내가 너무 복이 많나 봐. 아 재수 없는데? 해서 또 누가 운명이 밀어서 또 자빠지면요. 자기 비하가 나는 늘 이랬어. 모든 일이 막 하늘이 다 망쳤어. 또 도와주면 또 내가 잘나서 그래. 잘되면 다 자기 탓이고 안되면 다 남 탓이고. 이게 저를 포함해서 중생들의 애고의 기본 재울 때 좀 프로그램이 그래요.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. 여러분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애고한테만 판단을 맡기면 애고는 보세요. 데이터가 부족하죠. 자기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. 나는 잘하려고 했어. 자기 의도는 다 알아요. 남의 의도는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잘되면 다 자기 탓이고 또 안되면 다 남 탓인 거예요.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망쳤어. 남 때문이야. 내가 모를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난 망쳤어. 난 잘하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자기 건 되게 크게 보고 또 남의 건 작게 보고 어떨 땐 남의 걸 크게 보고 내 걸 작게 보고 하면서 애고는 계속 가중치를 달려주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계산만 해요. 자기가 옳았다는 항상 입장에 서려고 해요. 이거 그냥 아셔야 돼요.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친구를 하나 달고 살아요. 그 친구가 내 삶을 사실은 주도해요. 우리 삶을 주도해요. 그러니까 틈나면 몰라 자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복용을 빼먹으시면 금방 여러분 애고가 많은 판단을 해놔 버리고 주변하고 척 지어놓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놔요. 애고가 나가지 말할 말 많이 해놓고. 말은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. 나가면 이게 잘 봉합해도 금 가 있어요. 아무리 잘 붙여도 금이 가 있어요. 말이 한번 나가 보면요. 나가지 말할 말이 나가버리면 상대방 마음에 완전히 큰 상처가 생겨요. 무형의 상처가 이미 나 있어요. 그거 녹이려면 공을 엄청 많이 들여야 돼요. 여러분 좀 내놔야 돼요. 그 사람을 위해 한번 진짜 죽을 고생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이 안 녹을 겁니다. 쉽게. 그렇죠? 그 말만 안 했으면 될 일을.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뒷감당을 하고 있는데 애고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옳아. 그 사람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야. 딱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애고는 편하거든요. 그래서 애고는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합리화해서 여러분을 위한 답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.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고. 그러니까 자기 방업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. 그러니까 애고만 너무 믿으시면 큰일 나요. 금방 여러분 소시오패스 돼 있어요. 주변에서 인성 쓰레기 돼 있어요. 잠깐 방심했는데. 난 나 좀 살겠다고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는 내가 완전히 왕따가 돼 있단 말이에요. 간단합니다.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녹이세요. 몰라와 자명으로 늘 마음을 녹이세요. 딱딱해지면 안 돼요. 노자에 나오죠. 딱딱해지면 부러집니다. 부드러운 게 깨어있는 거고 진짜 강한 겁니다. 늘 풀려있는. 화가 나다가도 금방 풀려야 돼요. 화내지 마시라는 게 화로 굳어지면 안 돼요. 화로 계속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. 며칠씩. 화가 났죠. 최대한 빨리 다시 풀어야 되는데 애고도로 풀으라고 하면 못 풀어요. 왜? 애고는 자기 억울한 것만 곱씹기 때문에. 프로그램이 그래요. 몰라 자명하고 계세요. 너 자명해? 그러니까 애고 건들지 마시고 몰라 자꾸 진통제 계속 놔주면서 그럼 애고가 좀 살만해지잖아요. 진통제 맞으니까. 그때 자명이 계속 물어봐 주는 거예요. 너 자명해? 네 생각 자명해? 너 후한 감당할 수 있어? 애고도 남처럼 생각하고 애고한테 한번 판단하게 해 보세요. 자존심 상할 일, 뭔 일 많잖아요. 그럼 몰라 하고 처연한 상태에서 제삼자처럼 물어보세요. 너 자명해? 너 감당할 수 있겠어? 너 이거 하면 이거 읽는데 너 이거 하면 이거 포기해야 돼? 쭉 물어봐 주시면 애고가 나중에 차분하게 딴 얘기를 합니다. 이번에는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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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